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선택과목 기하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28번 보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x-3, 이놈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2점 a, b, c, 0과 –c, 0 이놈에 대해서 p, b, p, a, 이놈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3, 3일 때 상수 c의 값을 한번 계산해 봐 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얘들아 그 표현 자체에서 너희가 조금 낯설게 또는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뭔가 너희들이 잘 뭔가 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선 하나 줬잖아. 그리고 점 하나 줬잖아. 그리고 두 놈의 차를 줬잖아. 차를 줬으니까 아마 쌍곡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 점과 직선을 줬으니까 아마 접점과 접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간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안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왜 접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얘들아 그냥 이차곡선 같은 느낌들을 한번 관찰할 때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거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원이야.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인가요? 원이에요. 원의 정의가 뭐죠? 라고 생각하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이 있는 점들의 집합. 맞아.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이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럼 생각해 봐. 우리는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하나의 경계가 됩니다. 무슨 경계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R짜리 되게.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딱 길이 R짜리 되게 점들을 잡아 봐. 라고 하면 이 경계야. 그럼 잘 봐. 얘가 아닌 점들이면 어때? 얘가 아닌 점들이면 이렇게 읽어봐. 첫 번째 얘보다 바깥쪽에 점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반지름보다 긴 길이인 거 맞지? 맞아.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길이는 반지름 길이보다 짧은 길이야. 그 말인즉슨 빨간색을 경계로 해서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점은요.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R보다 긴 점들이야.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반지름 길이보다 작은 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첫 번째 주장은 너가 경계겠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얘들아 타원 생각해 볼래. 그래서 타원에서 예를 들어서 X축 그래서 이 정도의 타원 한번 살짝 생각해 보자. 타원의 정의가 뭐야 생각하면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타원이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도 거리는 항상 장축길이 이해로 일정하고요. 이렇게 잡아도 거리는 항상 장축길이 이해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잡아도 거리는 항상 이해로 일정하죠. 그럼 이제 내 주장은 이거야. 또다시 과연 저놈이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번에는 이 하늘색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 하늘색이요. 우리 타원을 경계로 해서요. 만약에 저 타원 밖의 점이라고 생각해 봐. 얘들아 타원 밖의 점을 하나 잡아주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 이넘은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장축길이에다가는 이해보다 합이 클 거야. 타원 바깥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 더해주면 장축길이 이해보다 크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장축길이 이해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합이 이해보다 클 겁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때? 이게 만약에 안쪽으로 이 정도 들어왔어. 그럼 이 정도 딱 들어오면 이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합이 이해보다 작다라고 잡아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값에 해당하는 여기서 딱 합이 이해리가 되는 순간이고요. 얘보다 안쪽에서는 두 초점까지의 거리에 합이 이해보다 작아. 얘는 크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타원 자체가 아, 합이 이해로 일정한 그놈의 경계구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쌍곡선으로 옵니다. 쌍곡선 대략적인 그림 한 번만 살짝 그려볼까요? 굳이 점근선을 그리진 않을게요. 그냥 대략적인 의미 파악만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정도 쌍곡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 정도 쌍곡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두 초점, 여기 정도 존재해요. 따라서 쌍곡선의 정의는 뭔데? 두 초점까지의 거리에 차가 일정해서면 좋겠다. 맞아. 두 초점까지 거리에 차가 일정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놈의 차가 얼마짜리야? 2A짜리야. 그래서 이때 차가 두 놈의 차 2A다 생각할게. 주축길이 2A여.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차는 2A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또다시 생각은 이거야. 선생님, 그럼 얘보다 바깥쪽 잡으면 어떻죠? 라는 생각이죠. 그럼 얘들아, 바깥쪽을 딱 잡아주시면 여기에서의 차는 2A보다 커지겠지. 그리고 안쪽 점을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얘보다 쌍곡선 안쪽으로 들어온 이 점도 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때 차는 2A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딱 차가 같아지는 순간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 딱 Y축이지. 그냥 Y축을 경계로 해서 우리 오른쪽만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여기서 차가 딱 0짜리다. Y축이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왼쪽까지의 거리와 오른쪽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항상 차는 0. 여기서 차가 0이고 점점점점 커지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돼. 이 쌍곡선을 경계로 해서. 그래서 이 쌍곡선을 경계로 해서요. 얘보다 왼쪽 부분에 있으면 차가 2A보다 작아. 주축길이 2A보다 작아요. 여기 위에 있으면 차가 2A가 되고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차가 2A보다 커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알았지? 왼쪽으로 가는 건 차니까 원래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뭔가 P, B, 마이너스, P, A. 나한테 왼쪽 점을 B라고 줬으니까 음수인 점. 여기가 P, 여기가 A니까요. P, B, 마이너스, P를 관찰하려면 저 왼쪽으로 가면 P, B, 마이너스, P는 항상 음수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경계로 해서 차가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쌍곡선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어. 쌍곡선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그려졌다 라고 생각해볼까? 직선이 이 정도 그려지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초점, 여기 초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 만나는 점,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 주축길이 일정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 얘 또한 주축길이 일정하지. 그런데 이 한쪽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의 차가 이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봐봐. 여기에서의 차가 이 A면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쌍곡선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곡선 바깥쪽. 여기에서의 차는 이 A보다 작다구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온 이 부분. 여기에서의 차는 이 A보다 클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라는 걸 생각하면 직선 Y는 2X-3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두 점 AB가 있구요. C,0, 마이너스 C,0입니다. PB-P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3,3일 때 상수 C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 주장은 이거야. PB-P. 인엄의 값이 얼마 되게 하는? 최대 되게 하는.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엄인 점이 몇 콤마 몇이야? 3,3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존재하려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여기를 P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왜?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리는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두놈의 차는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두놈의 차가 최대인 점이 점 P다? 그럼 점 P라는 점은 여기 또는 여기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 쌍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해주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쌍곡선이 예를 들어서 왼쪽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린 쌍곡선이 이 정도로 접하는 상황인 거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쌍곡선을 그렸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점 여기에 B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점 여기에 B라는 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생각해봐. 첫 번째 경계가 뭐야? 라는 걸 생각하면 경계는 이놈이에요. 무슨 경계? 차가 일정한 경계. 왼쪽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Pb-P를 관찰해봐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른쪽만 볼 거야. 그럼 이 오른쪽에 대해서 이놈의 점을 딱 잡으면 Pb에서 Pa를 빼면 항상 EA가 돼. 그래서 계속 EA가 되는데 첫 번째 여기에 딱 접하는 접점이 존재하는 순간 내가 생각해봐. 여기에서의 차가 얼마야? EA짜리야. 그래서 Pb-Pa 여기가 딱 P가 되는 순간 이때 차가 EA가 되고요. 얘보다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쌍곡선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아까 이 그림 보시면 돼. 이 그림. 이 그림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차는 EA보다 작아진다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EA보다 작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이 정도 존재하면 여기에서 여기 뺀 거 여기에서 얘 뺀 거는 당연히 EA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전부 다 차가 EA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점에서만 딱 차가 얼마짜리야? EA짜리야. 그럼 얘가 최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가 3,3이다. 여기가 3,3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 보라색 직선 자체가 뭐가 되면 돼? 2X-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정체가 Y는 2X-3이구나. 이렇게. 그럼 Y는 2X-3은 여기는 쌍곡선의 3,3에서의 접선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마무리 계산을 해줄게. 따라서 결론이다. 내가 쌍곡선 초점이 C,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C,0이니까요.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놈이 1이다. 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우리 모른 문자 2개니까 관계식 2개만 찾으면 된다. 첫 번째 쌍곡선 위에 점 3,3이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주황색으로 쓸게요. 3,3 대입하니까 여기 9 되고요. 여기도 9 됩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9 마이너스 B제곱분의 9 이게 얼마? 1 된다.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 이 점 이놈 위의 점 3,3에서의 접선이잖아. 쌍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에 Y1Y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A제곱분의 3X 마이너스 B제곱분의 3Y 얘가 접선이야. 얘가 접선. 얘들아, 이 접선이 누구랑 동일하면 돼? 보라색 거 완전히 동일하면 돼. Y는 2X-3 그래서 여기는 이직 한 번만 정리할게요. 따라서 결론 넘긴 다음에 넘겨주고 3분의 B제곱 곱할게. 그러면 Y는 넘겨주고 3분의 B제곱 곱하니까 A제곱분의 B제곱 그 놈의 X 마이너스 3분의 B제곱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잡아도 괜찮죠? 얘가 누구랑 같으셔라. Y는 2X-3과 같으셔라. 그럼 결론 두 개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같아야 되니까 이놈이놈 서로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사라지니까 B제곱은 얼마? 9 된다. 라고 잡을 수 있고요. B제곱이 9니까 이 자리에 9 넣어주면 A제곱은 2분의 9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도 확인된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과 B제곱 전부 다 결정했고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상수 C값이잖아. 그럼 상수 C라는 건 여기 있는 이 점이고요. 여기 있는 쌍곡선에 초점의 X야표 구해봐라는 거죠. 그럼 초점이라면 루트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놈이 답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 2분의 27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아니 유리화 해주면 2분의 3루트 6 이렇게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네.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1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P, B, P, P 이놈이 최대기화되게 하는 점 P가 3, 3이다. 아 쌍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이 쌍곡선의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겠네. 이렇게 몰려 있어야 여기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점을 제외한 다른 점들은 전부 다 차가 EA보다 작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접선의 광정식임을 이해한 이후에 마지막은 계산이니까 계산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